명심해. 너 자신을 절대 믿지 마. 문때를 보여주게 써야 돼, 그냥. 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. 오지 씨, 김종민 기자입니다. 오늘 KT 5G 제가 샅샅이 낱낱이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정! 내꺼야! 다섯 개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. 다섯 개였지. 아니요. 오지 씨 기자, 김종민 기자입니다. 일단 제가 3가지 내용도 안 해놨거든요. 오지 씨의 표정 기자입니다. 일단 업무 없이 영상이 재생이 되고. 커피 머신. 커피 로봇이 아메리콘. 아프리콘을 만드시더라고요. 프로야구 라이브. 프로야구? 옴니뷰라고. 옴니뷰? 그거 왜 적어요? 프로야구 이번에 KTV에서 프로야구 라이브 실가명. 이상 김종민 기자입니다. 하나 먹어. 하나 먹어. 하나 먹어. 하나 먹어. 둘 셋. KT5G 서비스를 하도록. 다 저기요. 큰일 났어. 아. KT5G 서비스를 안 하도록 해. 그 어떤 불이익을 안 해도.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?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의심. 어디가 얘기하지 않을까. 호동이세요? 아, 그럴까요? 저번에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. 특종 작업이 있다. 뭐라도 얘기를 해야 돼. 빛! 독재기. 김 기자. 은잠해. 은잠해. 잘했다는 건 선물이야. 감사합니다. 김 기자에게도 선물해 주기. 김 기자에게는 원할머니 무사해서 원할머니. 원할머니 무사해서 원할머니. 할머니, 할머니 있어요? 가지고요, 가지고요. 위얼라인. 위얼라인이에요, 위얼라인. 이제 다 같이 노래하면서 끝내는 거야. 왜요? 어때요? 그러면 김 기자의 독주를 끝내야지.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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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괜찮은데? 어? 맞아 네네네네 5G 5G 기술력을 활용한 e스포츠 서비스를 준비 중임을 확인했는데요 이로써 역시 5G는 KT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KT에선 KT에 나와있는 OGC 5G 서비스도 다 있었죠 5G 서비스를 5G 기술력을 5G 나 진짜 하얘졌어 이상 KT에서 OGC 뉴스 박경리 기자였습니다 뭐 있냐고요? 카메라 카메라